자, 왜 그렇게 쫓아다녀요? 안 쫓아다니는 게 생겼나 봐. 뭔데? 같이 와줄게. 알 거 없다니까 그러네. 한두 번이나 속는 척 해줄 거 아니야. 내가 요즘 연애를 하잖아. 뭐래? 그냥 서랍에서 화장실에서 냉장고에서 사랑해요, 사랑해요. 당신 그게 못 모르지? 어떤? 정수? 아이고, 그 멋대가리 없는 우리 아드님. 아니. 그럼 누구? 비밀. 진짠가 보네. 누구야? 대처하는 놈이야? 진짠가 보네. 진짠가 보네. 진짠가 보네.